쌀쌀했을 때 저런 거 하나 딱 먹어주면 기운이 탁 나가네 고기 엄청 촉촉해 보여 와 진짜 맛있겠다 닭고추텀이 너무 정겨워 어? 홍입에 있어? 고기 풍이 장난 아니겠다 아니 무조건 맛집이겠네 한입 냄비에 두 마리로 주시고 총 여덟 마리 총 여덟 마리? 네 분이서? 네 개로요? 4, 2, 8 일행분도 없으시죠? 오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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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도 들어갑니다 바로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죠? 진짜 놀라 보면서도 계속 놀라운 거예요 커피 한 잔 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어? 제가 사실은 100kg였거든요 소고기 1.8kg 입은 해줄지도 만만치 않네 자질 있어 자질 있어 DNA가 좋아 야생마야 야생마 진짜 블랙셀이다 한입에 들어가 약간 경이롭다는 표현은 진짜로 대단 그앞이 좌우 현나 그앞이 데 데 데 데 감사합니다.